스틱님 트슬립놀이고 바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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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임문놀이고요 슈화혈수야 라썸님 용목이 3단 디스트럭션 날리는 선풍이 많다 용목이 3단 라썸님 신풍님 라썸님 노리고 램파님 노리고 구미쩍 구미쩍 도이치 하트님 배자님 힐힐 파콜파콜파콜파콜 올라가죠 라썸님 싹싹놀이고 십대 천전축업하고 있는 십기장 파팅조 파팅조 에 결국은 하콜 뮤지컬을 배웠냐 그정도의 평가 그정도의 평가 전문적으로 뮤지컬을 배워서 노래를 부르는 분처럼 잘한다 이 의미같은데 배우진 않았어 배우지 않고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천전인가 그렇게 생각은 안하는데 음 듣다보면 적응이 된다 작파님 얘긴데 그 뒷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게 큰일이다 이 이거는 조금 그게 뭐 사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다 이 의미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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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풍설님 이불 쌍용이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여기는 지금 한파티인데 상대는 슬아엘스 치고 맞고 있는 영무기 3단 라썸님 더 나오네 더 나오네 여기 여기 어 저 지금 북파티 두파티 킹이님 에 저파티 우주 4..4대체만 킹이님 샥샥님 10대천중 라썸님 여기요 슬아엘스 이제 뽕니뽕니 에이 뽕니뽕니 에이 에이 이거 아 풀에 찔러갔어 비호칭하고 싸워받고 있는 칫을 노렸어요 궁수 노렸죠 당검 자 이게 지금 당검이 궁수 노리고 찔러갈때가 지금 아프긴 아프고 땅검님 아니께님 가져왔어요 쌍공합격 찍어받고 있죠 아니께님 소곤소곤님 에이 누웠어 당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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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히 짓놀이야 소곤소곤님 여기 아 완전히 노렸어요 만원 지금 엘카엘 블로그가 없지 않아요 네버에서 왕어풍 검색하시면 왕어풍 블로그도 나와 거기 사살림이 노린데 지금 에이 안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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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건 역습 역습 역습당했어 죽어도 식어받고있는 사살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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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촌이 나왔나 볼까 없네 없네 갈부님 응 다가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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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민왕님도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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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으로 한번 여기 누리고 왔나 청풍설림 이거 이제 이불쌍이 모르죠 청풍설림 에이 뽕님 좀 누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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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설림 내가 안왔네 내가 안왔네 대불쌍님이야 머리 근육 강화 위자 증거 받고 있죠 음 타겟 시간 잡혀 응 에이 불쌍 파콜 파콜 가시나 오오 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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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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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번쩍번쩍번쩍 어이 자자자자자자자 얼른 가야지 가만히 이렇게 늦어 이 선풍에 이쪽 이쪽 동관님 이불쌍 용무기 2단 자 일단 뭐 무적으로 지금 진영을 아 이거 는 민구님 용무기 3단 뒤팜치므로 용무기 3단 뒤팜치므로 용무기 3단 뒤팜치므로 용무기 2단 절대도 죽어박고 있는 대신님 여기 용무기 3단 들고 지금 열림이 어딜가 뛰어가 어 이쪽 이쪽 누군 우리실라고 뛰어가셨지 여기 바지 없는 저 시무룩님 노렸어요 이쪽 이쪽 시무룩님 여기 여기 저 영웅스킬 파월 성종기까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시무룩님도 독시밀개 지급받고 있죠 열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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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서 한번 용무기 3단 열림놀이 찔러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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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기님 쌍궁합격 지급받고 있죠 임왕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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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님 여기 에 분반놀이 그렇다면 동구님 용무기 2단 부실림놀이 원다임도 안다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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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용군님 볼까 용무기 3단 파티 진짜 파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민군님 안잡혀 안잡혀 용춘 용무기 3단 이쪽 열림놀이 노렸네 동거님도 많아 지금 여기까지 쭉 밀었네 왜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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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엘카엘이 밀었모야 렉스를 밀었모야 에 에 오네 이쪽으로 아 여미석이나 한판 하실 생각인데 지금 붙었죠 붙었어 윈군님 타겟이 안잡혀 타겟이 안잡혀 붐바님 붐바님도 안잡히나 에 지금 잡혔죠 붐바님 있어요 용무기 3단 에 이쪽에 붐바님 신수칭호받고 있죠 신독님 대신요 용무기 2단 절대 독감칭호받고 있는데 대신요 페이크 페이크 있죠 어 위쪽이쪽 브라님 위쪽이네 에 여기 열림놀이 좀 견제야 견제야 여기 용무기 3단이죠 벌스타일 명칭호받고니 열림놀 아 이건 식무형님 집중적으로 육학년님하고 같이 2.4 또 굉장히 무서워 열림놀 6학년님 .4 아 흉언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뉴구즈님 10대 천점 브라의님 자아치 왠스님 노리고 용무기 3단 두푸댕님 에이 이건 힐러에요 두푸댕님 입을 여카치고 박고있는 미니 힐러인데 힐러를 일단은 어리이시나? 분바님 영무기 3단 저 후켈신조주 아길래 어떻게였어? 하늘로 아주리에 맞았어 문모님 이쪽 이쪽 저 타겟 타겟 기스켓까지 서있구요 타겟해져 다시 일단 생전에 좀 주력하고 있어 문모님도 울모기 3단이죠 문모님 당검들이 아마 노릴텐데 그쵸 에이 누웠어 이쪽 누웠어 저쪽에 나랑님 규림이 있구요 문모님이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일어났죠 이 궁수가 지금 당검현재 굉장히 좀 취약한데 깃털썩꾸민군님도 많이 빠졌네 마을이예요 마을 마을 이쪽은 파컬 이쪽은 파컬 이쪽은 파컬 이쪽은 파컬 이쪽은 파컬 여기여기여기 이쪽 두텁지 지금 알칼리 두텁어요 여기여기 입구쪽으로 가네 입구쪽으로 없어 없어 여기까지 없어 쭉쭉쭉쭉 쭉 가네 쭉 가 쭉 가 밀은 모양이야 엘칼리 밀은 모양 렉셀이 밀린 모양 아니아니 그렇게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 열두 파티 최대 그 정도라고 봐야돼 열두 파티 최대 그 정도라고 봐야돼 왜냐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2차 2차 서버 이전 지원이 적었어 응 한파티 왔어 그때 한 8파티 잡아야돼 기존 역시 그 다음 4파티니까 이전온게 1차 3파티 2차 1파티 열두 파티는 잡아야돼 근데 최대한 뭐 한 3파티 반 왔다 밀자 12파티 반까지는 잡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그 렉스의 8파티인데 뭐 빌드에 달고 하면 9파티 미완파도 나와 그것까지 합치면 13파티 그 말도 맞긴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뭐 빌드에 달고 뭐하고 그렇게 해야돼 응 그렇지 그러니까 굿받네 9순위 말씀 그래서 용무기 일단 뭐 그것도 뭐 영향이 적진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계산한 거는 사실 6무기 3단 머스터를 신의안합적으로 계산했고 근데 그게 오히려 엘카안합적으로 간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도 좀 있어 없는게 아니라 더 교정도 좋고 울림도 좋고 울림도 좋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뭐 없을 수가 없고요 저 파티 뭐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제보된 거는 불확실한거지 어떻게 혈맹분들이 좀 말을 해주셔야지 응 뭐 여기서 묻나 에이 이쪽 이쪽 붙었나봐 벌써 불 러프님이야 에 아 이거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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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그레 친구 받고 있죠 힘으로 야 누웠어요 브레게님 욕무기 3단 신에서 친구 받고 있는 브레게님 렘파이님 놀이고요 지금 그러나 지금 사실 인원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엘카일도 많이 모이진 않아서 욕무기 3단 용차님 인턴스님 찔러가고요 이 당검 욕무기 3단 당검다 알았어 님 슬라이얼스죠 욕무기 3단 복서화신 욕무기 3단 품반님 너리구요 흑혈신조 품반님 엘님 너리구요 엘님 일수 탈명치고 받고 있죠 백엠님 아이고 자 품반님 일단 버지게 버텨 지금 열림 찔러 찔러 찔러가죠 지금 자 품반님 디스트럭션 열림 누리구요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즉 당검들이 지금 욕무 3단 유지하고 같이 찔러가면 이거 앤 못버쳤어 못버쳤어 아 아 박콜 박콜 엘카엘이 밀은 모양이 렉슨이 밀은 모양이죠 자 여기서 뭔가 좀 화이트 보여줘 인원격차가 좀 크진 않아 양쪽 다시 붙었어 다시 붙었어 용무기 3단 이쪽이요 제왕육기 치마받고 있죠 시무룩님 노리고 시무룩님을 왜 이렇게 노리지 지금 용무기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독심일게 치마받고 있죠 찍히셨나봐 이쪽 민군이 민군이 뭘까 이쪽 나로 저쪽에서 여기서 이제 뭐 에이쩱 어쩌면서 범위 쓰고 딱하게 퇴제하고 자 특유의 컨트롤이죠 타겟 퇴제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영수킬 쓰고 범위를 하려고 지금 민군도 에이 인장 소용돌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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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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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이제 부산석계좌가 움직이는데 이 범위가 아 아 이건 박 아 이게 지금 박고라 싶고 분바님 그나마 지금 분바님은 지금 버티면서 교전을 해요 어린 년님 노리고 있죠 다시 지금 한 일 동안 뭐 좀 버티는 역할을 좀 하는 건데 에이 아 이거 다 완전 다그려야 지금 분바님 이 용무리 3단 위자가 거의 안 넘는데 교전에서 지금은 뭐 에 용무리 3단 위자 당검들 뭐 점사에 지금은 못 버티고 에 자 부활 부활 에 민군님 다시 다시 있죠 아 이쪽 이쪽 자 분바님 자 에이 이거 부활 부활했는데 용어 스킬 적용되어 있고 지금 사망해서 지금 노리고 있을 때 붕향님도 지금 치고 있죠 여기 분바님 이마 쪽 한 대 쳤어 분바님 아 에이 여기서 난사킹 놀이고 9대 어디죠 난사킹님 도희님 노리고 지금 인원 차이가 나긴 나는데 크지는 않아 지금 옐님 붕바님 찔러가요 찔러가 찔러가 1,38명 치고 받고 있는 옐님 붕바님 노리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지금 머리 근육 강화기자 치고 받고 있죠 진흥적인 플레이 도희님을 노리고 있어요 아이 죽음 쿵이 죽은 두터워 지금 유진님 10대 천장 유진님 누웠어요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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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터쿠 두터쿠 좀 밀고 가래 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 피스존 앞쪽까지 지금 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녀님 이쪽 이쪽 서둘러가요 서둘러가 소곤소곤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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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민구님 아 이게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민구님 가게 대제하십니다 붕바님이죠 욕무기상단 흑혈신조치고 받고 있는 붕바님 아 이거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걸었어 마비 걸었죠 자 그러나 이 마비 스킬을 지금 아니 왜 없지 생존기가 왜 없지 아 이거는 저런 님 놓고요 생존기를 그냥 안 쓰나봐 붕바님 덕서님 놓고 이신 놓고요 보통 쓰는데 혈뱅 무적이라도 하는데 민구님 욕무기상단 티타늄신공치고 받고 있죠 류진 놓고 후밑쪽 후밑쪽 렉스열 프레게님 신산치고 받고 있죠 욕무기상단 와인잔님 놀이고요 라섬님 욕무기상단이죠 슬라헬스 좌측좌측 저기죠 라섬님 아 이쪽은 벌써 아 튜뿡님 다시 아이 여기 아 이쪽이 물어졌어 뚝뚝 음 밀린 모양이야 쭉쭉쭉 여기까지 다시 아 다시 바로 그냥 나오네 이쪽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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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님 송두야 송두인거 알고 지금 빠졌죠 응 여기서 다시 빠졌고 다시 빠졌고 다시 빠졌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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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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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컬를도 지금 에 일단 팝콜 하고 다시 나올 생각 같다 여기 에 뒤에 나오네 아이 이건 뭐 트로를 차단하자는 전술인가요 아 아이 아 여기서부터 밀곡이랑 여기까지 내려갈 생각 같다 퇴로를 차단하고 그죠 에 분반이 여기있고 에 파콜 파콜 아아이 에 파콜했어 강천동님은 여기 하 파티가 또 없으시 여기서 따로 이제 뒤들 잘 조절에 방해될만한 몹돌을 제거하고 있는거죠 이쪽 그렇다면 전장이 여기서 아래쪽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어 그죠 여기서 그냥 사냥을 지금 이 시간 갑자기 하시진 않아 강천동님도 경천동님도 경천 퀘스트 신고 받았죠 속이 굉장히 빠른 분이야 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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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입구쪽 입구쪽 에어 에어 어 미소분다 여기서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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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님이죠 부쩍부쩍 생존에 이제 추력 하고 있구요 시무동 지휘안 여기 걸린거 같아 마비 걸린거 같아 에어 걸렸어 걸렸어 자 생존기들이 애읍지 마비 걸린 상황에 아아 아 대신님 용무기 이달이죠 절대 덧꿈치고 박으니 대신님 시무동님 찔러가구요 아 생존기들이 안하 안하지 혈맹무적 같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실 마비 걸리면 해줘야지 될거 같은데 에이 척기질로 브래겐님 아 여기요 신수친거 받고 있죠 용무기 3단 브래겐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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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이 따라가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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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무기 3단 일수의 탈명이죠 아 여기요 이게 영웅 디버프도 좀 꽤 걸려 보면 여기 열린 걸렸어요 지금 이것도 꽤 걸려요 언단 떴네 언단 떴네 언단 떴어 브래겐님 놀이구요 신수칭어 받고 있는 브래겐님 여기 꽁낙자님 놀이 우측 우측hos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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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비 neuroscience 경통님, 신화팔기 증오 받고 있죠 우측에 트위님하고 류진님 입받은데, 류진님도 왔어 우측에 피곤님, 필보님 브레게님 안잡히고, 민군님 안잡혀, 분반이 못가야 육목이 3단 극혈 신겼죠? 완전히 중앙에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다들 예의도 그렇고, 지금 못버쳐, 못버쳐, 분반님도 에이, 사구를 뭐 엘카리비는 뭐 엘카리비는 뭐 이 정도 화력, 상대의 육목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인원적인 격차 여기에는 지금 육목이 3단 위자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지 영웅스킬 쓰고도 영웅스킬 한번 썼고 다시 나왔어요 빠르게 나왔는데 분반이, 혁혈 신조죠? 이쪽 병력이 우측으로 좀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엘카라 빠르게 이제 이쪽으로 한번 어떻게 좀 눌러두려는 건데 여기 영구님이 있어요 육목이 3단이죠? 제왕육기 칭호받고 있는 영구님, 파츠부죠? 임팩트님 놀이고 아, 여기 에이, 파파님도 있고 구호님도 있고 아, 이 모양 초반 나오면서 전체 소스파팅도는 기숙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야 민구님 티탄음신공이죠? 용목이 3단 이쪽에 빠졌다가 다시 죽을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 타겟해자고 용목이 3단이 그 스킬을 쓰고 여기 우측에 터졌네 용목이 3단 스킬 이쪽이 용처님이죠? 에이, 여기에 피로 쓴 친구가 받고 있는 용처님 조님 놀이고 찔러가는데 찔러가는데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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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여기 지금 용목이 3단 단검 아퍼 아, 파콜을 열고 오센스님 남았는데 에이, 찔러가죠? 오센스님 지금 점사 맞고 있어 점사 맞고 있어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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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쭉 걸리고 아이, 누웠어 아이, 누웠어 플러프님, 플러프님 아, 불구의 칭호받고 있는 플러프님도 지금 축지를 했어 저 이쪽이 있죠 이쪽으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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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 저 있죠 마을같아 마을같아 민구님 오센스님 다 씻어놨고 동건님 이불 지름 용목이 있다 난샤킹님 노리고 구대하고 월충업하고 이었 난샤킹님 등장 동건님 여기 있는데 아, 이거 용처님이 노렸어 노렸어 어 네 오스스님 자, 동건님 자, 박고 다시 나오네 지금 용목이 3단이 노리고 찔러 갈때는 이게 대비가 안될정도 한 번에 피가 확 따니까 신공이 신공님 쌍공 합격 신공 맞고 있죠 조님 시무룩님 자, 하추 브라겐님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안 잡히네 아, 이거 퍼프가 없어 퍼프가 없어 민구님 저거 다시 다시 나갔어 이, 저거 엄빛 너깃 님 있죠? 베리언님 러리언님 센삼님 우츄 렘파이크 러리언님 이, 일련 일수탈명 용목이 3단 누구 찌르시나? 뒷님 질러 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가람 형님 야전 사령관 치고 받고 있죠? 감상님 놀이고요 육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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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림 죽어서 칭호받고 있는 사살림 쪼님 누꼬 아이씨 쪼님 뭐지 뭐 자 생존기가 음 아 파쿠 파쿠 이 초 파쿠 랜고 아파트 티스 비오 칭호받고 있죠 쪼님 투어구 영구님 제왕육기 용무기삼단 혜빈짱 아아 예로운 님 까지 이쪽이 무너졌어요 에 파쿠 파쿠 이쪽 파쿠 파쿠 저 뭐 밀린 모양이죠 엘카헤리 미른모양 렉스엘이 밀린 모양 그 세 파티 차이인데 지금 왔어 열린 파티까지 보여준 눕더라도 거기서 부활하고 버티면서 전체 다시 한번 상대를 미른모양까지 바라보는 그런 식의 어떤 투지 그 투지 만으로는 안되나 아 다시 붙었어요 다시 붙었어요 욕무기삼단 야광 야간 노리고 있고 아아 이거는 뭔가 응 뜻대로 좀 안됐나 파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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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본반님 욕무기삼단 네 욕구님 노리고 역시 욕무기삼단 제왕력기 증거받고 있죠 욕구님 아 역시 약간 좀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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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골님 욕무기삼단 티타늄신공 욕꾸라치 지속받고있고 진짜 걸렸어 마비도 걸렸죠 있죠 마비 지금 풀렸고 아 무조건 생존기 들어가있어요 그렇지 마비 걸리면 좀 이런식으로 생존기 좀 써야되는거지 피그릇는 아 여기 지금 이곳죠 멜카엘이 틀어맞고있어 룰러풀 불고래치고 맞고있죠 브레게님 욕무기삼단 케빈짱님 신수치고 맞고있죠 용초님 앰프적 무적이네 무적 용초님 욕무기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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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욕무기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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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도검청받고있죠 대신 아프게 들어갔어 누웠어 일수타임 아프긴 아픈거같아요 아프긴 아픈거같아 붐바님있죠 아 붐바님도 파콜 좌측좌측 용구님 태마님 노리고 여기도 지금 팍콜팍콜 다가지 이제 입구쪽 입구쪽으로 훌쩍훌쩍 어우 훌쩍은 있어 한파티는 흔들고있네 손짜장님이죠 어 손풍놈이 좌측좌측한파티있는데 지금은 이쪽이 블루어프님도 꽉열 여기 지금 꽉쪽 리차지 돌풍놈이 에이 여기도 누웠어 정말 텐스님도 있고 야물드님도 있죠 태구님 4대천왕 그레기는 싱스친구 받고있고 영웅스키까지 두푸딩님 저쪽에 민힐러죠 에이 여기까지 열과 열과 거의 밀리면 뭐야 후미축도 마찬가지 집에 없죠 음 밀린모양이 렉셀이 밀린모양 아니 렉셀이 밀린모양 엘카엘이 밀린모양 저 마을 갔다올까 다시 오시나 아이씨 갔다올까 말까 응 두푸두 지금 용고님 용신님 노리고 동고님 윗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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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촌님 노리고 당검을 좀 많이 노려 동고님도 상대 용무기당검 용촌님 노리죠 견제 규림님 용촌님 민고님 아이씨 법수 지금 법수 지금 법수 들어가 민고님 게드봉님 아 이 탕인데 별빛놈 게드봉님 이쪽 라스 육목이 삼단 스왈스 하 하 이거 털어막고 지금 지금 게드봉이 흑미쪽 손자장님 파티 있는데 여기 지금 한파티 예 파쿠레스 지금 여기 밑쪽도 도되어 뿍님 턴님 깊숙이 나와 지 지금 여기 옆까지 입구까지 밀고 지금 이쪽 가네 이쪽 가네 다 가네 자 밀은 모양이야 에이 여기 되겠네 여기 여기 자 이거는 이거는 없는덴데 아 여기 여기 이 시 미시 뽕님 요리가 뽕님이 뽕님이 뽕님 한 달 떡죠? 다 깼다 지금 여기 지금 혼자 지금 에이 자 여기 여기서 뭐였어 지금 혼자다 이거는 어 여기서 이제 뭐 저 뭔가 음 여기 좀 준비해 놓은게 있으신가 자 다리 이 다리에서 혹시 뭐 아이 아니네 이게 영웅 디버프가 아니냐 지금 영웅 디버프를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혹시 이게 다리 쪽 떨어뜨리려고 디버프 걸고 그 전술인가 했더니 지금 안 떨어져 여기 난간이다 이렇게 에이 여기서 붙였어 완전히 붙였어 완전히 붙였어 아니 섞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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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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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빠지시는데 빠지시는데 지금 물에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교정 가능해 자 그 전술 아닌 것 같아 선풍님 경통님 누리고 신합탈기 자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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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무정 아직까지 무정 섞였어 섞였어 용목이 3단 분바님이죠 철광님 누리고 아 철광님 굉장히 튼튼한 탱이이지요 천하산미 칭호받고 철광님 걸렸어 마비 걸렸어 마비 걸렸어 분바님 있죠 후밑 쪽에서 마비 걸렸어요 와인잔님 누리고 엘님 있죠 엘님 있죠 일숙탈명이죠 용목이 있습니다 아 여기죠 당했네 엘님도 철광님 누리고 계속 흘러 육학년님이 찔러가고요 이쪽 육학년님 자 분바님 누리고 찔러가죠 용목이 있습니다 한번 분바님 영천님 누리고 철저하게 당검들을 지금 노리고 있네 분바님 흑혈신교 증가받고 있죠 아 이쪽에서 당검들을 일단 노리고 있어요 분바님 다리 쪽 지키고 있네 여기 위쪽 위쪽도 있고요 근데 너무 지금 저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은 이쪽은 쉬는거지 동건임 놓고요 저쪽으로 용목이 있다는 제왕력기 동거리 민구님 볼까 민구님 안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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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겐님 이쪽에 있죠 심수치고 맞고 있죠 하동님 하동님 브래겐님 브래겐님 누리고 있어요 저 이쪽에서 에휴 퉁퉁퉁퉁 아 나 잡혀있는거고 머리코누 강화기자 치고받고있는 대물손님 민초손님하고 뽀드님하고 그러고니 어어 9대5걸 파티들 이거 이 범이 범이 맞은거 같아 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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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퉁퉁퉁인데 지금 누군데 범이 맞았어 민모님이 애타게 퇴제하고 야 이거 이거 뭐 전면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습이 뭐 금세 되죠 나머지 지금 병력기는 쭉 다 갈텐데 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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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모양 엘 카데립이런모양 렉 세리빌립이런모양 엔토 어 한 세례케익정도 그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이전보다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 지금 용무이삼단 활이 음 전에는 세파트까지도 연속으로 모양이 무너졌죠 음 지금은 그 모양이 안나와 음 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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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독시민님 파틈정 파틈정 르베님 10대천천 7대님이죠 여기 생존기는 들어가 있어요 노블세클이잖 르베님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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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잔 음 민군요 에이 안잠표까지 부르겠네 부르겠네 신수칭어받고 뇌풍양님 싸든 대시님 용무기 이단이에요 절대 독건대 대시님 군발님 찔러가라 찔러가라 에이 공자님 카라사대칭어받고 공자님 지금 인장이 소름돌이치고있어 여기 지금 아 이거 뭐 시끄롱님 시저님 동거님 용무기단 이불치룡이치 동거님 민구님 볼까 아 타겟이 안잡혀 타겟이 안잡혀 민구님 동거님 있죠 영웅스키 썼는데 타겟되지 타겟되지 자 여기서 아래쪽에 가라사대칭어받고있는 공자님 칭고 파트 무저 조 겤또님 뽕님 신수칭어받고있죠 용무기상단 영웅스킬 approval 비판이 대신님 여기저기 한번 식사에 찔러가고있고 용창님 용무기상단 피로슨 찍어받고 있죠 용이시님 이쪽 용이시님 에 대신 같이 질러 가나 아 이거는 용이시삼단임단 점사 아파요 진짜 아 이거는 자 이쪽이 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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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9쪽까지 가나 니들님도 여깄어요 역시 단검으로써 쓰라기검 찍어받고 있는데 라스 용이시삼단 용이시삼단 아 여기여기여기 파코파코 필보님 이쪽 파코 다시 빅맨님 10대 천전이죠 아 여기까지 물었어 제 입구쪽 다시 지금 나왔어 다시 나왔어 어떻게 해도 별빛눈 칭호받고 있죠 아 이거 완전히 이쪽으로 다가가는데 별빛님 별빛님 깊숙이 나갔어 용무기삼단 흑혈신주 별빛님 이건 뭐 지금 에이 이 사거리 확보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점사하는데 이건 못버쳐요 지금 아무리 용무기삼단 아무리 용무기삼단 아 쭉 가네 쭉 가네 쭉 가네 여기까지 아 아 아 여기까지 그냥 물어 붙이는데 이거 뭐 한두 캔 나갔다가 바로 눕는거죠 아 아 여기여기까지 아 오산스님들이 중간에서 여기서 지금 다리 좀 갈래서 죽게 하셨어 동거님 동거님 여기 지금 예루님 노리고 있어 노리고 있어 못들어올뻔했어요 동거님도 지금 예루님한테 팔 팔 폈어요 그래서 주춤했어요 못들어오고 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 걸렸는데 용무기 지금 마비 걸렸는데 지금 마비 걸렸는데 파울정도 지금 썼네 무적까지 지금 하고 이것도 교전이 커 영목이 마비스킬로 눕진 않더라도 그동안 백력이 묶여있는거에요 마비상태로 영스킬로 썼고 흉원님 노리고요 영천님 영목이 순단 피로신치고 박고있어 파악 영목님 찔러가 영군 영군 안잡히네 안잡히네 민군인 볼까 민군인 민군인 꼽꼽꼽 자세살부름받니 이끌쪽 철광님 이거 힐러인데 천하산미칭과 박고있네 철광님 민힐러지 힐러 부르겠네 여기 대군임 4대 천왕이죠 은왕님 노리고요 은왕님 노리고요 츄츄츄츄츄 승곤님 있고 은왕님 있고 은왕님 있고 은왕님 은왕님 아 여기 우주위에도 있어 은왕님 육중 나만님 은왕님 자 그러나 뭐 지금 이전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욕먹이 삼당할 화력은 아니에요 수습이 뭐 되지 이 정도는 완전히 모양이 무너질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요 브레게님 심으룩님 주파님 미인빌러 신화팔봉 민고님 이쪽 이쪽 아 갔네 갔네 내가 갔어 갔어 안쪽으로 그죠 스파크하고 6학년이 볼까 누구 찌르시나 에품반님 놀래 뭐 얘들하고 같이 찌르시나 에 찔러 같이 찌르네 같이 찌르네 욕먹이 삼당 분반님 에이 이거는 뭐 영숙회까지 지금 되어있는데 대신님도 여기 있어요 욕먹이 아니죠 절대도 껌치고 받고 있는 대신 분반님 놈이 에이 욕먹이 삼당 위자가 역시 버티면 버텨죠 그나마 버티는거죠 이열님 감상림놈 우측바지 본반님 훅혈신주 수익발라 시저님 동고님 어떡해 역시 마찬가지 영숙회 멀티풀라로 열림놈이구요 욕먹이 삼당 위자님 일석이 영숙회 멀티풀라로 열림놈이고요 욕먹이 삼당 위자님 수 8명 치워보건네 일볼불반님 찔러 나 찔러 라지 버프도 꽤 많이 걸려 이런 상황인데 당공까지 점자로 찔러 나고 점자로 찔러 나고 제 용신은 부활이 일어났고 적금이 일어났고 쟤치추구미쪽 아 여기 뽕님들 저기 따름이 있고 에에에에에 천풍선이 이불 쌍을 꽂고 있죠 아 이쪽이 또 밑쪽으로 밀렸어 랜지2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 사회적인 어떤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기때문에 같은 모양이 나오고 같은 모양이 나오고 닥치게 되요 다시 나왔고요 육목이 3입니다 신수치고맙고 있죠 경통이 신합 8기 경통입니다 다 걸렸어요 육목이 생전기를 왜 안쓰지 범위같은거 터지고 하면 인장 깔고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부죠 이것도 커 육목이 마빛 제왕 6기 육목이 3단 10대 1000점 7대 육목이 안잡히고 러시아님 코어님 옐린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용무기삼단 어.. 아.. 오.. 아.. 6학년이 마우저 열리네 블러풀누루 아.. 앞부디들림까지 있네 수락이구나 요 밑쪽이 무너졌고 블러풀누루 견제 불구려 치고 맞고 있죠? 불 옆에 있는 입구쪽까지 입구쪽까지 링오님 임팩트님 있는데 에빌레스 이쪽 후위쪽 아 쪼까네 아 밀어넣뭐야 엘카이드밀 밀어넣뭐야 렉스리밀넣뭐야 그쵸? 아 여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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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죠? 아아.. 에에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브래겐님 용목이 있습니다 자 품바님 품바님 에 품바님 성도 그쵸? 앞쪽에서 지금 당검노리는거죠 아 용목이 이렇게 까지 터졌어 동거님 마비걸린거 아니네 그쵸? 생존기 없어 생존기 없어 풋혈 심지어 어? 이건 또 또 타깃이 잘 아 아 여기 안쪽 파콜한거 같아 파콜한거 같아 심수치마 받고 있죠 좌측 좌측 여기 있죠 걸렸네 에 에이 이거 마비 걸렸어 또 여기는 라섬님이야 에 용목이 3단 라섬님 브래겐님 복수에 하신이죠 라섬님도 벌렸던 교전인데 지금 브래겐님 상대에 이거 벌리고 벌렸죠 라섬님 용목이 3단 인수하면서 이 꿈에서도 지금 이 교전을 그려봤을텐데 브래겐님 상대로 용목이 3단 인수로 교전하는 모습 좌우님 아이초 블러프님 불구레 칭어받고 있죠 블러프님 은뱅뱅뱅 공자님 카라사대 칭어받고 있는 흑봉자님 슬아님 노리고 라섬님 있죠 슬아힐스 에 여기 지금 디들님이네 디들님 슬아기겐치고 박고있는 디들님 라섬님 있죠 규림님도 경토님 경토님 카우가 됐어요 이쪽 이쪽 여기 이쪽에 밍고님 밍고님 영목이 3단 에 밍고 노드야 노드야 지금 밍고님 엉검님 7월 선군이죠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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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미 치고 박고있는 천원 옐린 옐린 있죠 거의 직결되어 있는데 여길 줄어들었어요 옐린 파티가 이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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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고님 당검 견제도 좀 당검 가능해요 타깃되죠 블러프님 지금 견제 들어왔어요 은인고님 있고 용무기 3단 티타는 신고 용꾸라지 치고 박고있죠 잡아두는 사이 이쪽 두터워졌나 에로우님 여기가 두터워 두터워 이쪽 에 여긴 다 밀었어 이쪽을 밀었어 저걸 밀었어 다시 있고 도대체 용무기 2단 절대 도꿈치고 박고있지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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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여기 에이 인장 소용돌이 치고 아아 이거 뭐지 자 다 입구 쪽 가는거죠 에이 이 모습 안쪽 안쪽 여기 피스죠 어 에이 바퀴 누리기 바로가네 바로가 자자 소환님 은윗님 놀이구요 칫 피라 칫 개도 개천문님 놀이 탱키리 지금 개천문님 생존자치고 맞고있죠 개도원님 별빛놀이인데 개천문을 생존자치고 받는군이야 저 이 이거 이것까지도 조 오오오오 네 우네 아 동자탈 여기서 오죠 이거 괜찮아요 이건 괜찮았어요 지금 그죠 조직력이야 완전히 신호에 의해서 일사물란하게 동자탈해서 병력들 자탈포 찍어놓은 지점으로 한 번에 자탈해서 지금 온거 에이 그나나 여기 좀 됐을때 다시 또 다 나오네 다 나오네 불붙졌어 지금 파티무죠 파티무죠 민군 아유 안잡혀 안잡혀 브레겐님 여기요 신수층과 맞고 있죠 고모님 넣어 파티무죠 파티무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용무리 3단 마비스클도 지금 양쪽이 다 쓰기 때문에 성폼님도 꽤 이건 죽기 라스앤븐 스라헬스 저쪽이 저쪽 사라원님 넣고 용무님 볼까 제왕역기 에 여기 누웠어요 지금 녹든 에 류진님까지 지금 아 여기 지금 피난체 태고님 4대 청태고님 시무룩님 누리고 여기 인장 용무님도 여기 있고 용무기 3단 용무기 3단 마비스클을 일단 걸었어요 브레겐님도 신수층과 맞고 있죠 그러나 용철 님이 지금 다만 대신 마비거리는것 같지 타겟 안잡혀 붐바님까지 나왔네요 지금 힘으로 아니 타겟이 이상한데 쌍공합격치고받고있죠 아니끈 붐바님 노리고요 아 용무기삼단 스킬이 계속 여기 중앙 터지죠 블러프님 불그레치고받고있어요 레제님 노리고요 용천님 용무기삼단 피로슨치고받고있네요 용천님 당검블러프님 노리고요 아아 아아 시계야 아프긴아파 아프긴아파 다시 입구쪽 까지 일단 뭐 밀은 모양이